그때 우리 사진 찍었던 것처럼 한번 해볼까? 오 괜찮아요? 러시아, 러시아! 너무 힘들어 근데 진짜 어떻게 하지? 이거는 도저히 다는 못 찍을 것 같아 이유로 아저씨하고 태진아저씨 있지? 초대받아서 가는 거야 야, 누구랑! 이거 먹을래? 옛날에 이제 얘가 이제 저기 선생님, 그만해 나도 동현이 처음 해봐야겠다 낚시터에 온 거 처음이야 난 한 번도 안 했어 왜 이렇게 안 잡히냐? 지휘야, 낚시는 기다려야 돼 나도 다 알아 기다리는 거 있네 어머! 물었어, 물었어, 물었어